나이스! 그렇지! 렛츠 브롤! 나이스 까오리! 안녕하십니까? 남성의 물린다TV 우상하는 미국 주식 투자면 큰 돈을 벌 수 있대가지고 이 손을 댔다가 현재 자 떼고 있는 남중암 물린답니다 기자초붕하기 2부 직전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5시 10분 그래도 자고 일 났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72 상승을 했고요 나스덕은 1.1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500은 1.06 상승을 했고요 필라데비의 반도체 지수는 0.3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4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네이스 CPI 지수 발표 때문입니다 여러분 9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예측치는 8.1 인데요 이 8.1보다 낮게 넘으면 한 7점대로 넘으면 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할 거고요 8.1보다 높게 넘으면 주가는 다시 하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은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시 상승해야지 밥맛이 좋고 오늘 하루 일가가 좋은 거 아닙니까 자 F&G 4.5 상승 아 나이스 불안을 하실까 우리 그렇지 아직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스토켓 디슬로 여기까지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 CPI 지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빠졌던 만큼 빨리 회복 대돌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돌림을 하기 위해서는 CPI 지수 오늘 발표가 제일 중요하죠 고천대비 66% 계속 종불하세요 자 BOLZ 3.12 아 네스츄 크라체 하지만 고천대비 87% 저는 평당가 19달러고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오늘 발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깨띵슬로 향세까지 올라올 걸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6달러까지는 금방 회복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BNK도 한번 봅시다 2% 상승 아직까지 바닥에서 쭉쭉 올라오는 모습 아직까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고천대비 59% 금리 인상 나는데 BNK도 이 정거점 단기 고점을 뚫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종목도 4% 정도 상승했고요 C3B 고천대비 95% 이틀 동안 상승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택도 없다 계속 종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 4% 정도 나와서 제 계좌가 조금의 회복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죠 메일 금액이 5970만원인데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3700만원이고 평가수익률이 마이너스 62%입니다 모든 종목이 처음 물려있고요 제가 미고 있는 FNG는 마이너스 64% 보유수양 608개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빅테크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인데요 저는 한번 증시가 상승하면 이 빅테크가 크게 올라갈 걸 생각해서 FNG만 일단 계속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달러에서 50달러까지 간 기적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바겐세일을 생각하고 미친듯이 하루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2주 3주 2주 3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에 매수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사한다는 믿음으로 저의 미래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FNG 2주 매수를 했다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64%고요 평당가 26.6달러입니다 많이 낮췄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이 34달러 자 요게서 완전히 고점에서 이 34달러 고점에서 요정도에서 물려가지고 어 그 다음 요거부터 매일 매수를 하니까 결국 지금 평당가 26달러까지 마쳐놨습니다 여러분 자 요게까지 마쳐놨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겐세일 생각하고 1년 동안 계속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를 체크해봐야죠 87.94 아따만 이 바닥을 찍고 이거 며칠 동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1달러에서 87달러 국제유가가 계속 좀 하락이 나와야지 우리가 cpi 지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국제유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제유가는 지금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제 생각에는 90달러 아래인데 이 90달러를 맞고 다시 쭉쭉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0.75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국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가 WTI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국제유가는 한 70달러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10년 물 국제금리는 3.35입니다 여러분 10년 물 국제금리가 내려가줘야지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다 해가지고 제 계좌는 뭐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70%까지 맞아 봤는데 62% 뭐 회복이 조금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 지금 현재는 박인세이다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계속 숙매를 합니다 왜 상승장이 더 오래 지속으로 더 길일까 오늘 CPI 지수가 제발 한 7.9% 정도 떨어지길 바랄 뿐이고요 저는 예사합니다 7.8 예사합니다 CPI 지수 7.8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니까 든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